이승기야, 카이! 야, 이승기 오늘! 동생아! 내 동생 이승기야, 카이! 이승기야, 카이! 많이 많았지? 진정한, 젊은 코어. 젊은 코어, 뉴 코어. 카이도 지금 코어 댄스로 굉장히 난리난 영상. 패딩 안에 두 글자가 아니라? 코어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코어가 보여줄 게 있어. 진정한 코어. 한번 봐봐. 이게 호동이 거보다 댓글 훨씬 많아. 밑에 기계가 있는 거잖아. 기계가? 아, 밑에서 누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지. 이게 가능해? 이게 진짜 코어지. 그치. 지금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직관으로 볼 수 있어? 그럼. 보여주러 왔지. 바로 보여줄게. 아니, 오자마자 어디서 왔는데. 어디서 온 게 뭐가 중요하냐. 같이 해. 동성명과 인사는 준비하는 거 아니야? 니네 어디서 온지 다 알아. 다 알아. 승기도 준비하고 있어, 이거 코어. 승기는 니들 창담동에서 왔잖아. 니들 잘해. 내 동생 이승기라카이. 보통 이름 정도는 얘기하고 시작하잖아. 나 알지? 모를까 봐. 알겠지, 나도?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넷. 에잇.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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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 잘 안 된 것 같은데. 잘 안 된 거 같은데? 승기는 이거 보기 잘 안 된 거 같아? 아니, 뭐가 차투덕 거리지 않았어? 사실 이게 4년 전이야. 근데 확실히 멋있다. 멋있지 않아. 멋있지 않아. 진짜 잘하네. 4년이야. 동일아 너 지금 어땠냐면. 4년 전에는 내가 중력을 너무 많이 받았어. 영상에서 손 안 짚었는데, 영상에서. 이거면 승기 코어 댄스가 더 대박이지. 다시 해 볼게. 허벅한 기회의 다른 없애. 다시 해 봐. 허벅한 기회의 다른 없애. 허벅한 기회의 다른 없애. 허벅한 기회를 다시 해 봐. 넓지 말아. 프라이데이